아 여기 노색의 그것도 괜찮죠 될지 못해요 엘지노 이놈텍 1 2 네 좋죠 여기 좋아 어 12만 6천원 자 자 얘는요 매도할 때 시간을 충분히 줘요 시간을 충분히 주니까 홀딩 하시고요 얘 생명선은 이평선을 이평선 볼 줄 알아요? 아뇨죠 요번에 3천억 프레멤 1.86 예 스타일은요 정거점 깨는 스타일이에요 요번에 이 정거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더 갈 가능성이 높은데 안전장치를 해야죠 그래도 안전장치가 분봉이 있죠 분봉 이거 정거점 뚫을 수 있다니깐요 여기 이 앞에 정거점 18만8천원 요번에 이거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뚫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홀딩 하시고요 손줄가는요 60분 있죠 60분 60분에 분봉을 해줄게요 60분에 분봉 60분에 생명선이요 120분이에요 생명선이 일단 이건 팔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요 위에서 꼭대기에서 팔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주니깐요 생명선을 60분에 60분에 120분 120분으로 생명선을 두시고요 120분이 깨지면 안 됩니다 120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 17만원대에 있어요 전지에는요 전지에는 17만원대에 있으니까 생명선을 120분이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60분에 120분으로 홀딩을 하시고요 앞에 정보점 있잖아요 2015년도 정보점 이거를 뚫으면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자리를 뚫으면 아셨죠? 저자리를 뚫을 가능성이 있으니깐요 뚫으면 물어봐 주세요 항상 항상 위에서 분봉에 항상 분봉에 120분 이게 또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봉에 120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60분에 120분이요 60분에 120분을 항상 머리돈다 60분에 120분 60분에 120분 자 LG 이형탱은 60분에 120분 이 자리가 이탈되면 안 된다 이탈되면 안 된다 그렇게 머리돈어요 알았죠? 축하드려요 어쨌든 간에 추행 나셔서 축하드려요 현재 약 40%? 35%에서 40% 드셨네요 축하드려요